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 what's up, guys! LeeTV back again as usual. 우리가 요새 또 계속 오피스에서만 찍다가 여기 또 뮤비를 찍으러 제 뮤비를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펜션인데 풀빌라죠. 풀빌라인데 저는 이런데 처음 와봐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줄 겸 해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멤버, 오늘 누가 왔냐. 저희와 항상 함께하는 친구죠. 영손씨. 우리랑, what's up, man! What's up, bing! 그렇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손이고 이번에 션 형, 션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어요. 같이.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이 친구가 저희랑 처음에 막걸리 라이브 영상도 찍었고 최근에는 또, a summer night이라고 그것도 뮤비를 찍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건데 자, 이게 거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펄스를 가져와서 요렇게 이제 유튜브도 보고 있고 보시면은 여기 요 부엌은 살짝 더러워. 왜냐면은 여기 찍어야 되니까 짐들 여기 싹 알지잖아? 어떤 스타일인지 You know what it is. 오케이? 그리고 제가 지금 국뽕맞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쪽에.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기 풀이야. We gotta pull, man! We in the mansion with a pull. Right?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데 처음 가 봐가지고 버그 보세요. 요쪽에 한국식으로는 베란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 곳인데 우리가 또 이거 풀신을 찍어 가지고 옷들이 널불러져 있네요. 젖은 거 말리려고 이렇게 있고 요쪽에서는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죠? 잘 보이시나요? 어두워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다시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층만 있는게 아니라 2층이 있어요 2층으로 한번 보시죠 발 마사지 시에 이 계단도 계단이 참 이쁜데 술 먹고 넘어질 것 같아요 무서운 계단이죠 우리 이제 구독자가 거의 한 만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빌라에서 찍을 상상도 못했을거에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여기가 이제 2층인데 살짝 간소하죠 하지만 굉장히 큰 TV와 그리고 1층에도 냉장고가 있었지만 2층에도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 모습 크 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베란다 아 여기 한번 뷰를 보시죠 여기 밑에가 이야 술 먹고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 씬 마지막 촬영 장소죠 이쪽 바베큐 씬을 찍으러 여기서 이제 찍을건데 한번 보시죠 같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우 씬 저희가 이렇게 조명을 좀 설치를 해놨는데 이야 여기서 그냥 타베큐에 그냥 소주 맥주랑 와인이랑 으악 하고 저기서 떨어지면 죽는거야 오케이 떨어지면 안되겠죠 어쨌든 어 저희가 살짝 이렇게 이 풀빌라 여기 이름이 뭐였죠 그레이어스 그레이어스였죠 어 여기 CM군이 잡았는데 정말 잘 잡은거 같아요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되지 이런들 처음 와봐가지고 저 이런 금목걸이도 CM이 줘가지고 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오는데 뮤직비디오가 빨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또 재밌는 그런 영상 함께 보면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 여기 풀빌라에서는 어떤 컨셉의 뮤직비디오 찍을까요? 어 사실은 제가 제 노래들이 사실 되게 칠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노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꾸미지 않은 가식적이지 않은 저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뮤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와 그리고 항상 저희 노래 듣는거 그리고 리액션 영상 보는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If you guys like this video and my song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alert me까지 그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해서 추비보이가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왔는데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 영상에서 이렇게나마 이름 샤드아웃까지 해줄게요 샤드아웃 투 추비보이 자 그럼 우리는 바베큐를 먹으러 갭시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웬쌈 모조라고 하십니까? 왼손엔 쌈 오른손엔 쥬 쥬는 드링크를 뜻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저를 위해 뮤비를 찍으려고 이 가평풀빌라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브이로그 해도 되겠다 어 브이로그를 쓰려고 웬쌈